두 분 일어나세요 일어서니까 더 웃겨 안 맞네 우리 너무 보고 싶어서 하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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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오늘 줄 손면서부터 지금까지 본 커플들 중에 딱 골라주면 저희가 바로 갈라줄게요 왜 왜 왜 왜 이유는? 계속 보여가지고 너무 웃긴 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계속 뭐가 그렇게 꾸며 있어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얘네 갈라줬으면 좋겠어요? 여기 정말 커플이에요? 오케이 둘이 앉고 두 분 올라오세요 박수 주세요 다행인 줄 알아 다행인 줄 알아 그래서 소개부터 갈게요 저는 31살이고 이승하라고 합니다 승하 승하님 박수 한번 주시고 여자친구분 29살이고 의정부에서 온 이수빈입니다 아 수빈씨 저는 연애할 때 한눈팔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내 여자친구만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로 연애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중심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 그 테스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믿으세요? 네 남자친구 믿으세요? 네 남자친구 자신 있으세요? 네 자신 있으세요?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단계부터 갈게요 준비해 주세요 자 저희가 중심을 근데 보니까 약간 운동을 좀 하시나요? 아니요 전혀 안 하세요? 원래 이렇게 중심 잘 잡고 약간 이런 손바닥 이런 거 씨름 잘 하세요? 초등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아 나는 지금 벌써 자신을 이런 거 별로 하잖아요 그렇죠?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번 가볼게요 중심 자 중심 잡기 자자자 오 안 돼 와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야? 여러분 다 할 수 있죠?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 저 위에 저기 이쪽 수다 얘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오지? 다시 한번 지회해 줘요? 네 다시 한번 오케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성공하면 그냥 가는 거야 이쪽으로 어? 성공하면 보내드려요 선물 드리고 오오 된다 중심 잡아 손머리 위로 하트 하면 돼요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다니까 혼자 오셨어요? 어차피 솔로시죠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? 한번 올라오시겠어요? 방송 한번 주세요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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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잠깐만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벗으시고 어 마스크 마스크 벗으세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은 간단하게 원래 1단계가 있는데 그건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잘하잖아요 물구나무 서기에서 중심 잡으실 수 있어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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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돼? 뭐야 오, 뭐야, 뭐야 너 돼? 니 나 돼ess 안 돼? 이거 돼겠어요 이거이거 되겠어요? 이거 돼요? 이거 대면 헤어져야 돼? 이 오빠까지 다 할 수 있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? 잘해드려요 잡아드려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! 이걸 했다고, 이걸 했다고! 이걸 했다고? 거기서 한다고? 안 돼, 안 돼, 안 돼. 거기서는 안 돼. 봐, 이거 성공하면서 너네. 대박! 이거 된다고! 이거 혹시 안 했어? 뭐, 뭐, 뭐? 뭔데, 뭔데, 뭔데! 뭐야, 뭐야! 왜, 왜, 왜! 뭔데, 뭔데? 두 개. 아니, 이 분 아시는 분이에요? 이 분 아시는 분. 야, 이거. 모든 남자들이 다 가능하죠? 가능하죠? 설마, 설마. 우와. 우와. 와! 와! 오! 오! 대박! 와! 너네 헤어져서 안 되겠다!